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부드럽고 잘 흡수되는 음식이다 그리고 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라는 포인트를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증파 건강과 박미경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이거 바로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뭐 배탈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식중독이나 장염 걸렸을 때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다음 날 자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설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식중독에 걸렸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었을 때 이렇게 며칠 동안만 급성 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설사가 낫지 않고 한 3, 4주까지도 넘어서 지속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는 만성 설사라고 분류하는데요 사실은 만성 설사의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사제를 사서 드시죠 지사제는 그냥 설사를 그치게 하는 대증요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증요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설사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고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그걸 궁금해하십니다 미국에서는요 오랫동안 설사할 때 식이요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랫 다이어트입니다 이것은 BRAT 브랫 다이어트인데 192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소아과 의사가 이제 재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소아과 환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인들까지 설사 환자들 그리고 구토하시는 분들 음식을 잘 못 드실 때 추천되었던 식이요법입니다 자 이 브랫 다이어트는요 에너지의 흡수를 빠르게 하고 쉽게 하면서 장은 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각 음식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B는 바나나 R은 라이스 쌀이죠 그리고 A는 애플소스 사과 소스고요 T는 토스트 흰 식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죠 최근에는 이 브랫 다이어트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보완한 브랫 다이어트의 보완 식이요법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브랫 다이어트의 핵심은 설사 환자분들이 뭔가 쉽게 골라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정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특히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부드럽고 잘 흡수되는 음식이다 그리고 장애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라는 포인트를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랫 다이어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소화하기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소화되면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찌꺼기는 적은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나나, 쌀, 흰빵 모두는요 부드러운 질감의 음식이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당분이 흡수되어서 에너지 보충을 시켜주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애플 소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과를 설탕과 함께 끓인 형태인데 애플 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으깨지고 익혀진 사과와 또 설탕의 당분 즉 에너지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나나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들어있습니다 팩틴에는 불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지만 이렇게 잘 익은 부드러운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팩틴은요 물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변의 형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어요 하지만 장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친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해서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은요 장을 자극하고 배변을 자극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설사를 할 때는 피해야 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자 그런데 브렛에 들어있는 잘 익은 사과와 바나나의 수용성 팩틴은 설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즉 브렛 다이어트의 두 가지 키워드 소화되기 쉬운 전분과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식에는 브렛의 라이스가 사실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한식이 뭔가 장이 불편해서 트러블 생기고 설사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짜고 매운 것이 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설사를 하실 때는 한식을 드시되 부드러운 흰 쌀밥으로 드시면서 김치나 찌개류는 제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현미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통곡물이나 잡곡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설사할 때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장에 독소가 되는 렉틴을 함유하고 있고 또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흰 쌀밥이 왜 살찐다고 피하지만 설사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형태의 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흰 쌀밥보다 더 좋은 라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누룽지 밥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누룽지를 끓여서 숭룡으로도 마시고 또 밥 형태로 누룽밥으로도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누룽지가 알고 보면 설사에 좋은 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동의보감의 누룽지는 취건반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는데 소화기 질병, 설사, 구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할 때 취건반을 먹으면 중초를 보호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룽지가 더 맛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쌀 속에 있는 전분이 한 번 더 소화돼서 더 짧아졌기 때문에 단당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입에서도 달아요 그래서 이 단당류는 만성설사로 힘 없는 분들이 드셨을 때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흡착입니다 흡착 효과가 있어요 쌀이 이제 탄화가 되는 거죠 갈색으로 약간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변한 부위는 흡착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독소나 과도한 수분을 흡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에서 우리가 왜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서도 후식으로 누룽지 드셨을 때 그냥 쌀밥 드셨을 때보다 뭔가 속이 편한 이유도 기름기나 노폐물들을 흡착하는 그 해독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탄화된 음식의 해독 흡착 효과는 바로 지사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누룽밥뿐만이 아니라 한약제도 설사를 멈추는 처방을 쓸 때는 일부러 살짝 태워 썼습니다 그것을 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법을 쓰는 약제들은 특백엽이나 에엽, 쑥이죠 그리고 산약, 마, 그리고 백출 같은 것들 이것을 마른 팬에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갈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볶은 다음에 약에다가 집어 넣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종의 탄화반응을 통해서 이 약제에다가 본래의 작용 더하기 흡착 작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혈이 되거나 설사를 하거나 우리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갈 때 지혈, 지사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할 때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브렛 다이어트를 그 음식 그대로 단기간 따라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식으로 김치찌개 제외하고 누룽밥을 주재료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어떤 식이요법이든지 설사할 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은요 바로 탈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 좀 짭짤한 국물이나 또는 육수, 동치미 국물 등으로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룡도 좋아요 숭룡 또한 탈수에 좋은 음료인데 여기에다가 간장을 살짝 타서 마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화되기 쉬운 전분 위주로 브렛 다이어트나 누룽밥으로 식사를 하시면 부족해지기 쉬운 또 영양분이 있죠 바로 단백질인데요 누룽밥에 사이드로 추가하면 좋은 재료로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조리한 소고기 장조림, 두부조림, 감자조림 아니면 달걀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익힌 것으로 단백질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량의 단백질은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채소 드시고 싶을 때도 조심해서 드세요 거친 채소는 피하시고요 뭐 김치, 열무김치, 양파, 장아찌 이런 것들은 장을 자극하는 거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설사를 다시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부드럽게 익혀서 또는 갈아서 이렇게 조리를 하시고 또 오랫동안 씹어야 되고 소량만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죽은 어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들려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요 꼭 간장을 곁들여서 드시는 게 포인트고요 하지만 죽은 절대로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토나 설사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서 유동식을 조금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때 이때는 맵쌀죽이나 찹쌀죽을 이렇게 유동식으로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2, 3일 이상 그렇게 드시면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만 죽으로 드셨다가 이제 회복됨에 따라서 밥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식이요법은 설사가 있을 때 장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 설사가 있으면서 뭔가 열이 나고 피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심각한 설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뭔가 원인 질환도 없고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한 달 이상 지지부진하게 설사가 계속되거나 간헐적으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이 브렛 다이어트, 바나나, 빵, 흰쌀밥 이렇게 드시고 또 부드러운 한식, 누룽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장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지만 제가 한의원에서 설사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꼭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장에 좋은 잡곡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식이섬유를 꼭 챙겨 먹는답니다 제 유익기운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편견을 반대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또 평소에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사에 좋은 다이어트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부드럽고 쉽게 흡수되는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제 뜻이 좀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 설사 편에서는 지사제의 종류 그리고 지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박미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